강철 깃발 수호자여 자네들의 실력을 시험받게 될 것에 시작하게 자네들의 실력을 시험받게 될 것에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자네가 앞서고 있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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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2라고 찾기 전에 잘하겠다는 건 1불로, 2불로 찾다가 1불로 찾아뵙겠습니다 1불로, 3불로 찾아뵙겠습니다 2불로 찾기 2불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를 들면, 더 적도 찾아서 울림 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더 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아군!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입니다. 사냥을 시작하지 3분 남았네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영예로운 여명이 오고 있다네 끝을 내게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거야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전의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전의 아이코라 같은 직감을 가졌군 정신적으로 서로 닮았어